이게 그러니까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41.1% 증가했어요. 역대 4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수출이 511억 9천만 달러. 우리는 예전에 한 해에 100억 달러 수출하면 난리를 했대요. 1977년도 기억이 나. 지금 한 달에 511억 9천만 달러야. 수입 508억 달러. 그래서 흑자가 얼마? 12개월 연속 흑자인데 무려 3억 9천만 달러나 흑자, 무역수지가. 12개월 연속 흑자라는 게 이게 계속 추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와 있잖아. 특히나 외환이 보유가 빵빵하게 되잖아. 빵빵하죠, 예. 그런데 무슨 부채 걱정은 해, 이 개체리들아. 야, 홍남기! 무슨 부채 걱정은 해. 지금 3억 9천만 달러나 돈이 외환이 들어오고 있는데. 뒤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15대 주력품목이 올 플러스. 올 플러스, 올 플러스. 다 올라왔어요. 이런 적이 없대요. 네, 없어요. 없어요.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어. 자, 15대 주력품목의 4월 수출이 모두 증가해서 2011년 1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 이때가 이명박대지. 2011년 때가 이명박대의 후기였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외환이기 때문에 외국이 절 때, 외국이 마구 절고 있을 때, 돈 관리하고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수출이 살짝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 지금 이게 뭐냐면 일반기계 섬유화학, 섬유화학, 섬유 등 중간제 품목이 떨어졌었거든. 그것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야. 박근혜 때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섬유 이제는 손 떼야 된다. 이 지랄했었어. 아, 진짜. 조선업에서도 손 떼야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 다 정상 궤도. 다 정상 궤도. 반도체 섬유화학, 자동차 역대 4월 톱3. 역대급 실적입니다. 이런데 경제가 폭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황장하겠다. 자, 4월 품목의, 조회 품목의 4월 수출 증가율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섬유 제품은 96.3%. 이게, 그러니까, 이 이유가 뒤에도 또 제가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도록 대한민국이 펀더미터, 기초 체력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99.9%. 지금 이 상황이 일본과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 가지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이룬 성과라는 거죠, 이게. 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부품 안 팔면 망한다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부 조리 돌림을 해버려야 돼, 그냥. 너무 잘 나가는데, 너무? 우린 너무 잘 나가는데? 이거 인플레를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야, 석유화학이 이렇게, 석유 제품 이렇게 소득을 갖다 내고 있다는 건 석유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솔직히. 어느 정도 연동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석유값이 올라갈 때 석유로 만들어내기 있잖아요. 석유화학 상품들은 가격이 같이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건데, 이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지. 그런데 어제 KBS에서 물가 심각하다. 미치겠어, 나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만의 뇌피셜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스탠다드 앤 프로세스, 세계의 신용 3대 기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볼까, 봅시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등급 전망 안정적. 확실하게 찍어졌어요. 이거 4월 28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AA 이 부분에 있어요.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보이시죠? 중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네 번째 칸인데. 피치에서도 네 번째 칸이에요. 자, 1번 어딘지 보세요, 1번. 중국 어딘지 보세요. 빨간 네모 칸, 우리보다 아래예요. 자, 스탠다드 앤 프로세스 보고서가 4월 28일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의 AA를 그대로 유지한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등급 전망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건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높은 성장률을 예상한다. 지금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스탠다드 앤 프로세스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 올해는 더 올렸어, 36%. 3.6%로 올렸어. 올렸어. 내년에는 3.1,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5%까지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2024년. 우리 2024년에 4만 달러. 4만 달러. 4만 달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야, 사라산이 이거 불리라고 생각도 못해. 옛날에 스위스가 4만 달러라서 우리가 우와 그랬었거든. 언제 우린 스위스같이 되나. 4만 달러라잖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 하, KBS 못 보낸 거 반성해. 진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2023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재정적자가 지금처럼만 관리가 되면 2023년에는 흑자 전환이 된대. 그러니까 나라가 빚을 안 지게 된대. 이제는. 여보세요. 빚을 안 지게 된다는 건 빚을 까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부채가 심한데 빚을 정부가 까나가야 되겠냐? 기본소득으로 돌릴 수 있지. 다 돌릴 수 있지. 네 번째. 이건 중요한 얘기. 이건 뒤에 얘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와 통일비용.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 요인이 있다. 그렇죠. 있다. 우리나라 한반도 분단된 생각에 이건 항상 지니고 있었어요. 없었던 적이 없었어. 항상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성적을 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A라는 것은 아주 좋은 등급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하고 일본보다 더 높다. 일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좀 드세요. 아까 보였던 AA 등급이 그건 기획재정부가 만든 거예요. 조선일보 좀 들어 새끼들아. 스탠다드 앰프워스는 등급 전망도 종전처럼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 한마디로 말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흥청망청 낭비해서 국가부도 위험상태로 몰고 왔다는 것은 개뻥이다. 어불성설. 우리 이준구 교수님은 아주 어불성설 이랬는데 개뻥이다. 이 구나쟁이들아. 어디서 그냥. 니네 그러면 혹시 스탠다드 앰프워스에서 돈 먹여서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언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키워주세요. 전체 화면? 자 이게 맨 오른쪽에 USA 미국이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2020년 각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비율이에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미국. 미국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일 많죠. 그런데 GBR이 영국 아니야 영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확진자가 많다라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없다라는 거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없다라는 거지. 가장 왼쪽에 누가 있냐. 오스트라일리아 그리고 코리아가 있냐. 빨간 거 있죠. 빨간 글씨. 코리아예요. 그리고 세로축은 뭐냐면 실질 GDP에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덜 받는. 0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5 정도로 선방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이 코로나도 그렇고 실질 GDP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적다. 가장 선방했다는 IMF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준규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가장 성공적으로 막아낸 나라라고. 극찬을 했어. IMF에서 극찬을 한 거예요.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드멘탈 기초 체력이라고 하거든요. 경제 체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단호한 정책. 우리가 굉장히 정책을 잘 해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IMF에서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고 보수 언론이 이 IMF 보고서에 대해서 기사를 다룬 거를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과문한테 겸손하셔서 그래요. 실제로 다르지 않는지 모르지만 어떤 보수 언론은 기사를 다루면서도 이걸 다루면서도 일부러 끄집어낸 것이 K자형 경기 회복이다.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보기에 꼬투리 잡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K자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한쪽으로 소비하고 한쪽으로는 소비하고 한쪽으로는 양극화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수출과 소비가 각각 수출은 잘 되는데 소비는 떨어진다. 이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잖아. 소득이 특히나 중소상공인들이 소득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 소비를 높이려고 뭐 하자는 거니? 전국민 재난지원 하자는 거 아니야? 영업 손실 보장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맡고 있잖아. 개쉐리들아. 빙고 빙고 빙고. K자형 경기 회복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니들이 맡고 있잖아. 홍남기 니들이 맡고 있고 조중동 니들이 맡고 있잖아. 쉬쉬. 쉬쉬. 우리 빙은 짐이. 진짜? 야 니들이 비판하는 게 니들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걸 비판하면 이게 말이 되니?